오늘은 다너 위주로 오늘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쓸 때 생각하고 계세요 이거 1개가 있다 배웠고요 별 배웠고요 별 배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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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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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왔습니다. OK 시작해보겠습니다 얼라노 에이 롤도드 롤도드 웰 웰 웰 여러개가 있다 럤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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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 웰 웰 럤도드 뒤에 뒤에 이렇게 하면 될까 안될까 안되요 어떻게 해야되냐면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There are books 책상위에 On the table 책상위에 On the desk 이런식으로 씁니다. There are 뒤에는 안만 길어봤자 여러개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데이 데이 롤도드 데이 롤도드 렛 렛 스카이 forest 스카이 f o r e s t 굿 mountain m o u n t a i n 의미 왈 자 그래서 이게 스카이 포레스트 누가 이렇게 의자 시끄럽게 하나 마운튼 의자 조금 조용히 할까요? 베이비 전부 다 이름 씬데요 이 녀석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세지 않는 표현이구요 얘는 셀 수 있는데 이러시면 포레스트 얘도 마찬가지 마운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베이비는 이렇게 하면 모양이 이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예 그렇지 베이비스 이렇게 합니다 아기들 하고 싶으면 참고로 알아두시구요 오케이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FIELD FIELD F I E L D Laureate is 그렇쵸 there is 어, 북 먼저 데스크 이런식으로 쓴다 어, 북 안면 길어 봤쩌 eat it, it is죠 it is죠 계속해서 Star Star clar cloud C.L.O.U.D. 잠깐만, 디오야. 뭐 다 했다고. 전에 클라우디라고 배웠는데, 클라우디의 뜻은? 이건 구름 끼니란 어떤 시였어요? 클라우드는 구름이라는 이름 시지요. 안녕하세요. 그린. G.R.E.E.N. 안녕하세요. 숙제 빨리 보내주시고요. Now. N.Y.N.O.W. 안녕하세요. People. P.E.O.P.L.E. 그렇죠. Nature. N.A.T.U.R.E. Very good. Yellow. Y.E.L.L.W. O.W. Orange. O.R.A.N.G.E. Very good. Blue. Blue. B.L.U.E. Right. Rice. R.I.C.E. Snow. S.N.O.W. Hey. 에는 이름시로도 쓰입니다. 무엇 나중에 하다시로도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Aware. Brown. Br.O.W.M. 그렇지. 계속해서 O, W에서 그냥 O를 빼먹는 경우가 몇 번 보였어. 주의하세요. 블랙. B, L, A, C, K. 그렇지, 블랙. 오케이, 훌륭합니다. 말하기, 쓰기 모두 다 100점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